건조기 몇 번 돌리면 물통이 금세 차더라고요 물통이 가득 차서 건조기가 멈췄어요 냄새 때문에 다시 세탁했네요 많은 빨래를 건조할 경우 물통 크기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있으시죠? 삼성건조기 그랑대 16kg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초대형 용량에 걸맞은 넉넉한 9L 대용량 물통이 있어 한 번에 많은 세탁물을 건조해도 멈추거나 물이 넘칠 염려가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공인된 시험포의 무게를 측정한 후 표준 코스로 세탁합니다 세탁이 끝난 시험포를 그랑대로 건조해 배출된 물의 양을 측정해 본 결과 12kg의 세탁물을 건조했을 때 6.1L의 물이 배출됐고 14kg의 세탁물에서는 7.1L 16kg의 세탁물에서는 8.1L의 물이 배출됐는데요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16kg 대용량 건조를 하려면 물통 크기가 최소 8L는 넘어야 건조기가 중간에 멈출 염려가 없겠죠? 또 삼성건조기 그랑대의 물통은 손잡이가 있어 꺼내기도 쉽고 비우기에도 편리합니다 대용량 건조기 용량에 맞는 물통 크기 확인은 기본 넉넉한 9L 물통이 있는 삼성건조기 그랑대 16kg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대용량 건조기 그랑대의 물통 측정 오후 5.1L의 물통은 손잡이는 손잡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군대한 물통은 손잡이를 해서 하여갔습니다